SK 프로틱스분들이 저그한테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히트 저그라인은 프로틱스한테 이긴 적이 없었잖아요 1승 상대 생각해봐요 정규 시즌에서는 항상 저희보다 잘하는 팀이었지만 그게 이번 계승전으로 인해서 많이 꺾일 것 같고 안 좋은 기억을 제가 SK한테 많이 심오는 기억이 있어서 그것은 더 미안한데 스포츠 시즌이나 결승전에 가면 항상 저희에게 우승을 선물해주는 고마운 팀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은 오늘 주고받는 거라서 이번엔 저희가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승을 항상 하는 사람이 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제가 우승이라고 다시 한 번 방해 시켜드려주시면 오늘 만나서 다질내야죠 그동안의 패배를 한 번에 날려버려주는 게 반드시 우승하겠습니다